안녕! 라니 가치입니다! 오늘은! 오 레고는 아니지만 이름은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거 가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만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오늘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두개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거 두개가 필요해요 파란색 여기에다가 이걸 낍니다 짜잔 끼어지고요 여기에도 또 낍니다 이거 좀 쉬워요 만들기만 이렇게 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항양색이 필요합니다 짧죠 근데 이제부터 끼기가 어려운 얍 직사각형 끼기 얍 이렇게 끼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준비물에서 공도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해야되요 공이 이만큼 이만 돼요 너무 조금만 더 안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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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보라색을 이렇게 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끼어요 그러면 되죠 이렇게만 이렇게 되죠 짜잔 따란 따란 파란색 두개가 있습니다 또 이걸 필요합니다 기다려봐요 봐봐요 아 이렇게 만들어요 봐봐요 여기에다가 또 여기 맨 끝부분에 이렇게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봐봐요 이 두개가 있죠 이 두개를 여기에 닦아요 으이차 오 부서졌다 덕업 연습권은 부서졌어요 으앙 다시 됐다 그만 이렇게 되죠 이게 끝이 아니죠 좀 어색하니깐 이거 두개 이게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가주세요 봐봐요 여기서 하여튼 여기에서 여기있죠 그러면 여기 한 칸 띄고 여기에요 키움왕성이에요 이게 뭔지 알려줄게요 공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 공이 딱 여기 봐봐요 이 공이 있죠 이 공이 여기 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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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그리고 발사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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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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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이 나옵니다 완전 신기 반기 갑니다 와 이거 해갖고 놀아야지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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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세게 팍 돼요 봐봐요 이거 사람 뗏소만 안 됩니다 사람 뗏소만 안 됩니다 사람 뗏소만 사람 뗏소만 아야라 합니다 그러면서 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아 이렇게만 더 맛있겠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옆으로 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봐봐요 완전 쿵 소리 났죠 봐봐요 완전 잘 돼요 봐봐요 이렇게 딱 누르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요 여기 있죠 여기에 이쪽 뒷부분에 이게 다 이게 앞쪽이고 이걸 딱 뒷부분에 딱 누르면 공이 팍 튀어나와요 네 재밌죠 봐봐요 어떤 놀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놀이만 어 봐봐요 이게 있습니다 이걸 쓰러뜨리기 놀이 쓰러뜨러 짱 위로 올라가네요 쓰러뜨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끼고 봐봐요 아 잘못 쓰러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안통 안통 감 원래부터는 친구들이랑 알려드리면 완전 세게 팍텐데 안통하네요 완전 일단 여기 꺼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 꺼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죠 이거 틀어뜨려 이거 틀어뜨려 오잉 쓰러뜨리고 말께야 나리 쓰러뜨리고 말께야 음 근데 안 되면 왜 이렇게 쓰러뜨리고 말께야 음 근데 안되면 톡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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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좀 뒤로 갔습니다 뒤로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사기 공발사 이렇게 재미있는걸 만들어 봤는데 재미있었나요? 기만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